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KBC 뉴스구상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첫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매서운 한파로 찬바람이 불고 도로가 얼어붙는 등 극심한 추위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카고 기상청은 이 같은 한파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은 가능한 집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려진 일리노이즈 한파주의보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속됐다가 토요일 하루 반짝 기온이 오르고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도 밤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이 같은 기온은 오는 토요일부터 차차 올라 하루 잠깐 따뜻해졌다가 오는 일요일에는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는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의 도로까지 얼어붙으면서 가급적이면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